정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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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은 영광 밖에 두꺼워 넌 넌 넌 두꺼워 두 어깨 짓어 내려라 넌 넌 넌 넌 넌 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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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우와 좋다 좋아 여러분 소리 한 번 실어주세요 이게 진정한 라이브입니다 근데 정말 이 사연을 뽑았고 크러쉬가 노래를 부르다고 했으면 준비를 해왔겠죠 하지만 정말 직속에서 이 가사 하나만 보고 건반을 치는 거예요 진짜 약간 멘붕 왔어요 뭔가